작은 아가씨, 제 방에서 뭐하고 계시는지요? 이 브라 사이즈가 맞지 않으니까 전부 작은 사이즈로 해놓았어 무슨 그런 짓을? 이 사람이? 어? 안 먹으면 안 돼 생기는 다리가 짧아서 귀여워 그래도 사실은 길다는 거 아세요? 골력을 보면 몸 안에 다리가 접힌 구조라서 실제로 보는 건 발목부터 아래랍니다 에? 어떻게 되어 있는 거야? 사람으로 치면 셔츠 안에 다리가 들어간 채로 걷는 느낌이네요 대단해! 사쿠야즈즈의 큰 가슴 있는 거 같네 그 후 사쿠야즈는 방에서 셔츠 안에 다리가 들어간 채 생각이 풍겨졌다 두유가 덥서 다시라 넌 용케 이런 걸 마시네 건강에도 좋은 데다가 익숙해지면 없어서 못 먹을 정도라고요 무엇보다 두유는 여성 호르몬에 영향을 줘서 무려 가슴을 커지게 해준답니다 마시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 말하지마 마시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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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